그때요 도련님과 춘향이가 만난지 엊그제인 듯하나 하루 이틀 5, 6일이 넘어가니 나이 어린 사람들이 부끄러움은 훨씬 멀리 가고 정만탐 쑥 들어 하루는 도련님이 춘향을 다리고 사랑가로 논이 난데 이에 춘향아 우리 업고 좀 놀아보자 아이 도련님도 참 건넌방 어머니께서 하시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건넌방엔 너희 어머니는 소시적에 우리보다 훨씬 더했다고 하더라 그러니 잔말 말고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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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내 사랑이로다 아마도 내 사랑아 니가 무엇을 버그랬느냐 동굴동굴 수박 옷봉지 떼뜨리고 강릉 백청을 다르르르르르르 구원 신 옷 발라버리고 붉은 여 업복도 반간진 소로 버그랬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그러면 무엇을 버그랬느냐 당릉 지지로 지근이 왜 가지 탄참해 버그랬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포도를 주랴 앵도를 주랴 굴병 사탕의 환경을 주랴 암해도 내 사랑 지금 덜덜 기살군 작은 이 도령서는 그 버그랬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이리 구느라 뒤태를 보자 아장 아장 걸어라 걷는 그를 보자 망그두서라 이 소를 보자 아마도 내 사랑아 예 춘향아 내가 여태 너를 업고 놀았으니 너도 나를 좀 업어다오 도련님은 저를 가벼워서 업었지만 나는 도련님이 무거워서 어찌 없는단 말씀이오 내가 널 다려 날 무겁게 업어 달래드냐 그저 내 양팔을 네 어깨 위에 얹고 너 다니는 대로 징검징검 따라다니면 그 안에 재미진 일이 참 많지야 뚱뚱뚱 내낭군 오호뚱뚱 내낭군 뚱뚱뚱뚱 오호뚱뚱 내낭군 도련님을 업고 보니 조을 호짜가 절로 나아 푸고용 자격 모란화 탐화 풍저비 조을 시구 소상 풍정 질뱅기 일세가 모아도 조을 호루구나 뚱뚱뚱 뚱뚱 내낭군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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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 구나 내 사랑이야 이 희은의 사랑이로다 설마 뚱뚱 내 사랑이야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 아무리 바쁘고도 추억은 차원에 멈춰있어 내 희은을 따로 오지 말고 백 년 여인의 밤 칼칫기 모양이 이대로 늦지 말게 허여다오 사랑이로 구나 내 사랑이야 어둠 뚱뚱 내 사랑 나랑 사랑이로 사랑이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